안녕하세요 이보까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이한 새를 만들거에요 바로 이 새인데요 누가 봐도 이모티콘이죠? 저는 처음에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보니 이렇게 깃을 세우고 열심히 춤추는 거 아니겠어요? 전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새의 옆모습이 평범한 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에 제가 뼈대를 만들면서 이게 맞나? 싶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 친구는 만드는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이게 맞나? 새 머리에 이런 걸 붙이는 게 맞나? 사실 이 이상한 모습은 어깨거리 극락조 스컷이 암컷에게 구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아주 절박하게 말이죠 암컷의 개체수가 적어서 경쟁률이 무려 20대 1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습으로 춤도 20번 넘게 쳐야 해요 이제 뼈대 위에 필라멘트를 쌓아줄 차례입니다 몸통 자체는 크지 않은데 귓이 넓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번엔 형태를 다듬어가며 한 번 더 필라멘트를 쌓아줍니다 앞면은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뒷면은 볼록볼록하게 깃털을 표현해줄 거예요 대략적인 형태를 잡은 뒤 그 위에 필라멘트를 쌓아줍니다 묘상한 깃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몸통을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날개부터 달아줍니다 앞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옆모습은 최대한 새처럼 보이고 싶어서 날개깃에 조금 신경을 써줬어요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형태를 다듬어준 뒤 필라멘트를 쌓아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달아줄 차례예요 발가락도 만들어 붙여줍니다 평평한 깃이 너무 무거워서 자꾸 앞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는 조금 통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짠! 조금 새갔나요? 제가 만들었지만 참 묘합니다 오늘은 표면에 얇은 스크래치를 줘서 결을 표현할 거예요 표면에 매끄럽게 편 뒤에 스크래치를 줬어야 했는데 귀찮아서 바로 긁었더니 다 하는 데에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발까지 살살 녹여주면 짠! 표면에 다듬어주니 훨씬 멋진 어깨구리 극락주에 웃는 얼굴 무늬를 칠하기 전에 밑그림부터 그려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색을 시작합니다 먼저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몸통부터 칠해줄게요 이번엔 밑그림에 맞춰 무늬에 베이스를 칠해줍니다 짠! 이너펄 가루를 사용하기에 앞서 매니큐어부터 칠해줄게요 이너펄 가루는 몰포나비 만들기 영상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굳지 않은 매니큐어 위에 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또 가루를 뿌리는 대참사를 행했죠 그때 영상을 보신 몇몇 분들에게 매니큐어를 바르고 굳힌 뒤에 가루를 묻혀 슥슥 비벼주면 된다는 댓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자신감이 좀 넘칩니다 말랑말랑한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꺼내줄게요 조금 위험한 도구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부드럽고 말랑거려서 만지는 걸 멈추기 힘들거든요 드디어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루를 발라봅니다 뭔가 듬성듬성 안 묻은 부분들이 있어요 표면이 울퉁불퉁해서일까요? 결국 매니큐어에 이너펄 가루를 섞어 발라주기로 했습니다 섞는 김에 연두색과 진주색 펄도 추가해줬어요 매니큐어는 붓으로 발라줍니다 눈처럼 보이지만 사실 깃털무늬인 부분도 칠해줄게요 이건 무소블랙이라는 수성 아크릴 물감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검다는 반타블랙의 보급형입니다 무소블랙은 비툽스율이 99.4%라니 반질거리는 일반 아크릴과는 확실히 다르겠죠? 찔끔찔끔 부어보겠습니다 철박찔박한게 물감보단 잉크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아직은 평범한 검은색처럼 보입니다 다 발라볼게요 일단 너무 반질거려서 어색함까지 느껴지는 몸통에도 무소블랙을 조금 발라주겠습니다 무소블랙은 수성 아크릴이라 물에 닿으면 사르르 녹아버리더라구요 몸통은 칠이 벗겨지기 쉬우니 일반 아크릴과 혼합하여 발라주겠습니다 몸통 채색이 끝난 후 앞면에 무소블랙 원액을 3번 이상 더 칠해주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짠 블랙홀만큼 검은색은 아니지만 일단 검은색이네요 이렇게 신기한 새 어깨거리 극락조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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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